6km 마라톤을 아세요? 6km요? 처음 듣는데요 왜 꼭 6km예요?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위해 걷는 거리 하루 평균 6km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 6km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km 달리면 기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나도 되잖아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대신에 쓸 거예요 아이들이 마을 가까이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글로벌 6K와 함께 달려주세요 10월 14일 경기 부산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6K 기부러 글로벌 6K for water 50 consume 이번에는 물을 잘 만나고 2,000 저희가 sharp대로